가온칩스 들어와 있는데요. 매수가가 4500원 그리고 비중은 60% 제시해 주셨습니다. 이 매수가를 보니까 어제 바닥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. 다행히 오늘 반등 나오면서 수익 구간 현재 43000원 선에 거래 중인 가온칩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. 어제 사셨다면 이것도 참 대단하신 분이시네요. 어저께 오후 끝자락에 사실 저희 와이프도 제가 시켜가지고 어저께 레버리지를 샀거든. 그래서 딱 이 시간에 샀어요. 그때 샀는데 시장의 바닥을 좀 보고 있다 보니까. 근데 우선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현 구간대에서는 크게 그렇다 문제될 건 없어요. 빠지지도 않을 거예요. 여기서 근처에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얼마나 되돌리는지를 봐야 되고요. 되돌림 반등이 나오면 여기 자리만 보시면 돼요. 고점 자리 두 개에다가 조점 자리 하나에다가 그 다음 고점으로 체크가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1차 반등 나오면 이게 얼마야. 5만 천 원에서 5만 3천 원 정도 자리가 나올 거고요. 기억하셔야 됩니다. 5만 천 원에서 5만 3천 원 정도 자리가 1차 목표가고요. 이 자리 자연스럽게 돌파하고 가면은 얼마까지? 7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급할 건 없다. 홀딩하시고 보는 게 맞고. 아마 어제도 그렇지만은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손받김이 많을 겁니다. 시장 전체가요. 그래서 바닥에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홀딩하고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